에스겔 45장 이 책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책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책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배란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책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오온족속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 제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결은 20개라니 20세결과 25세결과 15세결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귀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재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오.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딸 열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대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오.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식이며 일곱째 딸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 지니라.